게임의 참가를 원하십니까? 수용한 팀 좀 보내주세요. 기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씀해주세요. 경찰자!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! 곧 여기로 니들이 도착할 거야. 글쎄,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. 멈춰! 지금이라도 그 총 내려놓고 핸드폰 넘겨주... 자수하면 정상삼작을 받을 수 있다. 목숨을 살려줍니다. 이제 그 중의 실탄은 한 발 남았을까요? 누구야? 가자. 당신, 누구야? 네, 그 중의 실탄이 그리고 누구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